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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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전을 통통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치해 주시면 되요 헬로포드로 잊고 있는 신용카드 이 카드가 얼마나 잘하느냐고요 러시아, 스위스, 캐나다 등 아이패드 스마트 홈페이지에서 무릎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카드분들은 해외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아이패드 21개국에서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마이크 여기 네 네 네 인터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KRD 카드입니다 네 KRD 카드분들은 히든 카드 키워드에 관한 질문을 해볼텐데 오늘 아주 특별한 컨포먼스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석호 혹시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정말 대선배님이신 쿨러선배님들만 프로그램으로 특성 모델을 준비했으니까요 정말 기대해주세요 어? 그러면 혹시 암방 퍼포먼트도 살짝 나오나요?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네 드릴색씨 네 네 팬들의 심장에 적용할 카드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희 카드의 매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섹시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섹시함은 또 BMC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성분들 말고요 바로 BMC가 맞는거에요? 네 네 네 네 네 네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비행시 아니에요 다음은 우리 BMC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역시 네 MGS 표주를 장식한 BMC담습니다 우리 JCMC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네 표주도 가능하죠 너무 장소한데 네 섹시하네요 하나 둘 셋 섹시하네요 약간 웃긴데 섹시하네요 마지막으로 기예씨 오늘 공연을 보러 오신 팬분들께 영어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무대 저희가 기내해 보겠고요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하이파이브와 미션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조회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KARD 컴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와 미션 표정 하나 둘 셋 짠 송인씨도 짠 마지막 아아아